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야외 공연을 늘려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특징입니다. N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종 개발과 친환경 재배 등으로 활로를 찾은 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폭염 속에 훈련하던 운동부 중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열악한 여건에 성적지상주의의 학교체육이 나온 비극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에서 중학교 태권도 선수가 체력 훈련하다 갑자기 쓰러진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폭염특보까지 발효됐지만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훈련은 강행됐습니다. 이태희가 원래는 6월 22, 23일 날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때 정부로부터 메르스 때문에 태권도부 정식 창단을 염두하고 해당 코치가 무리하게 성적을 올리려 한 거 아니냐는 축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종 대회가 춥고 무더운 방학기간에 집중된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대회에 맞춰 연습이나 훈련을 해야 돼 사고가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주에서 열린 사이클 학생 대회만 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줄 알면서도 떼앗볕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기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야간에 경기를 하려 해도 경기장의 조명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구나 축구 등 야외에서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시설이 잘 돼 있어도 학교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측에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늦으실 것까지 해버리면 애들도 귀가시간도 늦어지고. 성적 위주의 스포츠 문화, 열악한 시설과 교육당국의 지원이 스포츠 꿈나무들을 사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비례대표 확대와 인구 편차 기준으로 논란 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도내 국회의원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찬반 선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인구 편차 기준만을 고려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다면 전북의 지역구는 현재 11석에서 3석가량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소속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헌재 결정이 농어촌 붕괴를 가숙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농어촌 발전에도 지장이 좀 있다가도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려면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 감정을 이유로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청회에서는 의원 수 확대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학자 헌법학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시민단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 불신을 감안할 때 의원 정수 확대가 쉽진 않겠지만 정치 발전과 지방, 농어촌의 대표성을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 수 확대를 정치권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지키려는 속셈이라는 날선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청회 의견에 더해 정당 간 의견을 들은 뒤 공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행해 오는 10월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전주지법 남원 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순창군수 부인 권 모 씨는 지난 2013년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 씨는 황숙주 군수 등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소리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14년 전의 초심. 오늘 확정 발표된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미리 들여다봅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초면 우리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으로 물들었던 전주 한옥마을.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곳곳에서 이뤄지던 공연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간으로 보다 집중시켰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축제 기간인 닷새 내내 가동해 대규모 공연을 펼치고 이를 부담 없는 가격에 접할 수 있도록 이른바 만원의 행복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에 오시면 저희 소리축제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초심으로 돌아가 소리 자체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주제는 소리 빅파티로 정했습니다. 개막 공연은 흥보가를 주제로 전북의 소리꾼과 예술인 160여 명이 한데 모이는 대규모 공연으로 시선을 잡아끌 예정입니다. 한 소리 갖고 저렇게 재미있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할 수가 있구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북에 있는 소리의 파워를 한 번은 보여주겠다. 폐막 공연은 농악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파티형 농악 공연으로 꾸며지며 브라질과 벨기에 등 다양한 나라 음악가가 전주를 찾습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도내 14개 전시군으로 확장돼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오는 10월 7일부터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완주구는 광복절 연휴인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고산자연휴양림과 대둔산 돌입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제25회 무궁화 전국축제가 열려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산 금강철새 조망대도 입장료를 면제하고 새 모형 만들기와 앵무새 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14개 시군에서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올해 중점 포획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와 청설모 등이 추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1,500여 마리 등 2만 7천여 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습니다. 화해류 같은 도내 신선 농산물 수출이 시장 개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젤아는 이중구에도 토마토 농가에서는 오히려 수출을 늘리고 있어 그 타겟 최고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유럽종 토마토가 튼실하게 익어 수확을 하는 농민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가뭄과 고온으로 작년만큼 풍작은 아니지만 당도나 빛깔이 좋아서 상품성은 충분합니다. 저희 지금 장수 토마토 같은 경우는 판로는 지금 전량 서울 가락시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들여온 토마토를 선별하는 유통센터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유통센터에서는 최근 한 달 새 550톤을 출하시켰으며 연평균 4,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올 일본 수출이 크게 우려됐지만 오히려 전라북도의 대일본 토마토 수출은 54만 8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풍종 개발과 친환경 양액 재배로 고급화한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반면에 파프리카나 화외류에서는 올 수출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엔저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토마토의 사례가 농산물 시장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락도는 지난해와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해 위험이 높은 저수지와 급경사지, 미정비, 소하천 등 자연재해 위험 지역 41곳에 201억 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사업을 펼칩니다. 전락도는 재해 예방 효과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군산시 산북동 91번 송전철탑공사 현장에서 한전의 철탑공사를 저지하던 주민 30여 명 중 88살 조모 씨 등 6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한전 측 관계자 80여 명을 집단폭행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주푸드 시범 매장을 우선 개설한 뒤 평화동과 우화동, 송천동, 혁신도시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푸드는 완주 로컬푸드와 같은 방식으로 전주지역 농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주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 1회씩 경매 전에 농산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는 전주, 익산, 정읍, 공영,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북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일자리와 보육, 교육, 주거 등 5대 민생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